음주운전 의혹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33이 사고를 내기 전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호중은 현재 팬들로부터 강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미디어와 팬들의 압박 속에서 김호중은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김호중은 자신을 대신해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에서 공연할 가수로 비니에서를 언급했습니다. 비니에서는 현재 한국 음악 차트를 휩쓸고 있는 젊은 여성 가수입니다. 그는 비니에서의 팬들에게 매우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김호중의 팬들은 여전히 그가 음주운전한 것에 대해 화가 나 있고 용서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호중을 둘러싼 논란은 실제로 어떻게 된 것일까요?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소속사의 미숙한 대처로 수많은 일들이 나비효과 같이 채널원은 16일 사고 당시 김호중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며 김호중은 잠시 휘청이더니 대리기사가 대기하고 있는 검은색 승용차 조수석에 올라탔다고 보도했는데요. 김호중은 1차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했고 다시 2차 술자리로 가기 위해 본인이 직접 운전하다 사고를 낸 거죠. 김호중의 음주운전을 밝힐 단서로 거론되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매니저가 빼내 파손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이제 유흥주점에서 김호중을 집까지 태워준 대리운전기사의 증언이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해왔는데 대리운전기사의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은 베일이 벗겨질수록 대중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은폐 조작한 사건은 처음이죠.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후 내려서 이 사고 조치를 제대로 했으면 그냥 단순 교통사고로 끝날법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니저를 시켜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수하게 하고 다른 매니저의 걔는 사고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훼손하는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범인 도피 증거인멸 등 여러 가지 혐의가 더해져 젊은 매니저를 전과자로 만들려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죠. 왜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김호중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걸까요? 정상과 비정상을 넘어 종잡을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해명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 돈 문제고 김호중은 무혐의로 가수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길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로선 김호중은 음주구제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말 맞추기를 하고 있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술잔에 입을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죠. 김호중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20년 이상 교통사고를 전담해온 한 유명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유흥주점에서 김씨가 술을 마시는 영상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김씨가 술을 입에만 머금고 있다가 다시 뱉었다는 식으로 진술한다면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하고 수사 단계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도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거나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즉 핵심 증거 인멸,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를 김호중이 벗어날 수 있도록 소속사 입장문 등의 논리가 정교하게 짜여 있다는 것이고 사고 직후 뺑소니를 친 이유가 음주가 아닌 공황 때문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한 병력 제시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소속사 대표가 내가 다 지시한 일이라며 김씨를 과잉 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변명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책임을 몰아주는 조폭 영화를 보는 기분인데요. 음주를 했다면 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자숙 기간을 가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수사를 방해하면서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할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든 범망을 피해가려는 이유는 또 하나 맞물려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김호중씨가 이번 주말 다음 주에도 공연이 잡혀 있는데 특히 다음 주 공연만 봐도 2324일 월드 유니언 오케스트라 슈퍼클래식이 열리는데 이게 이만석이 매진이 됐죠. 그런데 확인을 해봤더니 티켓 가격이 장당 19만원에서 23만원 정도인데 시야 제한석은 워낙 싸게 팔리니까 그걸 제하고 일반적인 좌석이 이 정도에 팔린다는 건데 관련 매출을 추정해보자면 50억에 육박하는 엄청난 금액이죠. 이와 관련해 공연 관계자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될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엄청나게 크게 바라보는 사안에 휘말렸을 경우 공연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일단 티켓은 모두 환불을 해줘야 되고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위약금을 물게 될 건데 그 금액이 천문학적일 수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봤을 때 적어도 이번에 잡혀있는 공연들은 모두 이행하고 강행하기 위해서 지금 음주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소속사 측에선 김호중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조직적인 은폐를 하고 있고 공황장애 때문에 접촉사고 후 처리를 못했다는 김호중은 사고 직후 골목에 차를 세우고 여유 있는 태도로 전화 통화를 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매니저들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당히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 첫 번째로 도착한 매니저가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파손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후 두 번째 매니저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 매니저도 앞서 도착한 매니저와 마찬가지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지 않은 또 다른 매니저를 불러서 직접 운전하게 했고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호텔에 김호중을 투숙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자수했던 인물은 두 번째로 도착했던 매니저였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도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을 했다고 사실상 시인한 셈인데 이 매니저 입장에서는 완전히 법적 처벌을 감수하고 경찰서를 찾았던 것입니다. 술집에는 갔지만 술을 마시지 않았다. 입에 댔지만 마시지는 않았다는 말을 고지곳대로 믿을 수 있을까요? 김 씨의 매니저가 진실을 규명할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내 파손한 것은 압권인데 소속사와 매니저의 살신성 인급 감싸기가 눈물겨울 정도인데요. 김호중의 팬카페에는 얼마나 지쳤으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글이 올려졌다고 하는데 본질을 흐리는 궤변이죠. 연예인은 공인이고 사생활을 떠나 양심과 도덕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는 사고 직후인 1112일 콘서트를 강행했습니다. 1819일 창원, 6월 12일 김천 등 예정된 스케줄도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돈과 찐팬도 중요하다지만 따가운 국민 시선은 느껴지지 않는지요? 수사기관에서는 김호중 씨의 매니저가 고의로 블랙박스 메모리를 훼손하자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건데 압수수색을 해서라도 김호중 씨의 음주 사실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주요 범인 도피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김호중 씨에 대해 정황상 음주운전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 동선도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이 차를 타고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술은 어디서 먹었고 누구와 함께 술을 마셨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유흥주점에서 집까지 김호중을 태워줬던 대리기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공황장애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공연은 앞두고 피곤해 보였고 정신이 없어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개그맨 이창명인데요. 그는 출발 드림팀을 진행하며 한때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2017년 4월 20일 자신의 차를 몰고 여의도 성모병원 3거리 교차로를 지나가다가 교통신호기에 충돌하고 차를 버려둔 채 도주를 했죠. 그리고 20시간 만에 수사기관에 출석해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